안녕하세요. 광쌤입니다. 오늘은 퓨원 하모니의 떼깔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전체 카운트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자, 그럼 출연 들어갈 때 남은 멤버들은 이렇게 선에서 시작하는데 처음에 센터에서는 센터는 오른 발, 왼 발 이렇게 나가면서 선을 떼깔 춤의 기본은 포인트 아웃과 이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손등이 앞쪽으로 보게 한 번 그리고 손바닥이 앞쪽으로 보게 한 번 이렇게 박자는 4 & 2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동작 이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는요, 처음에 가만히 떠있다가 오른발을 내밀면서 이렇게 왼 다리를 같이 가져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 & 2 하고 제자리에 놓으신 다음에 오른 다리를 좀 뜨면서 2 & 하고 제대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3 & 이렇게 무릎을 붙으면서 살짝 옆으로 한번 놓았다가 & 하고 이제 발을 4 & 이렇게 주고 와요. 걸렸다가 모았다가 걸렸다가 모았다가 이렇게 해줄 거예요. 1 & 2 & 3 & 4 &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은요, 이렇게 팔을 들었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를 밝히는 거예요. 그 가사가 나만의 때깔이니까 내 때깔을 봐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1 하고 나서 바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한번 손을 붙잡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1 & 2 하고 나서 &에 내 이렇게 자켓을 잡아도 돼요. 자켓이 없는 멤버는 그냥 이렇게 T를 잡기도 하던데 아무튼 자켓이 있으면 이렇게 잡고 3에 이렇게 펼쳤다가 모으는 게 또 임박자가 모아요. 그러니까 3 & 하고 나서 4 & 하고 내 얼굴 옆에 이렇게 손을 양손은 차례대로 오른쪽이에요. 손을 다시 천천히 보면 1 & 2 & 3 & 4 &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팔을 하셔보면 그리고 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1 & 2 & 3 & 4 &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좁아 놓는 것도 싹 그렇지 않는데 이거를 2번 더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멤버마다 조금 다른데 2번 하는 멤버도 있고 1번 하고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멤버도 있는데 압구상으로는 각자로는 2번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4 & 끝나고 다시 1 & 까지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오른다리를 뒤로 뺄 겁니다. 그 2 하고 바로 약간 이 무릎으로 기기를 차듯이 약간 앞쪽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찍고 바로 N을 나가서 이 무릎발을 찍힌 다음에 왼다리를 당겨올 거예요. 당겨와서 무릎 두 발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카운트는요. 4 & 1 & 2 & 3 & 4 &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은요. 우리 앞에 이렇게 4 & 하고 썼거든요. 그럼 이 양손 든 거를 이렇게 X자로 교차해서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4 & 하고 1 & 하고 나서 아까 이 무릎을 차듯이 이렇게 점프할 거라고 했죠? 그냥 점프할 때 맞춰서 손을 쭉 뻗어준 거예요. 그래서 4 & 1 & 2 & 하고 나서 3이 하는 각자에 손을 이렇게 돌려줄 건데 이것도 멤버마다 안으로 돌리는 멤버가 있고 밖으로 돌리는 멤버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으로 하는 멤버가 많거든요. 아마 응시 많고는 안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바로 손을 돌린 다음에 돌린 거를 그대로 왼손을 뻗어주시고요. 오른손으로 무릎을 쓸듯이 이렇게 2번 다시 손을 돌려주면 돼요. 다시 손을 돌려보면요. 4 & 하고 나서 1 & 2 & 3 & 4 & 이 되는 거죠. 여기를 위랑 바를 합쳐보면요. 4 & 1 & 2 & 3 & 4 & 이 되는 거죠. 그래서 4 & 하는 다음에 다리를 한 번 더 이렇게 해줄 건데 각자가 달라요. 여기서 1 & 2 아까는 4 & 하고 반박자씩이었는데 여기는 1 & 한 박자 2 반박자입니다. 그래서 1 & 2 하고 나서 바로 N 박자에 이렇게 양다리를 벌려서 살짝 맥주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 박자에는 이렇게 몸을 벌려서 오른쪽으로 가실 겁니다. 그리고 3 & 박자 할 때 바로 점프하면서 오른발을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2번 점프하면서 2번 찍어주시고 다시 양발을 펼쳐서 살짝 오른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를 보면 4 & 1 & 2 & 3 & 4 & 자, 그 다음에 손은요. 아까 여기는 손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갈 때 점프 들어주시고 이쪽 갈 때 틀어주면 돼요. 그래서 1 & 2 까지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 N 우리 다리를 벌릴 때 손을 바이크를 시선 벌듯이 N 한번 꺾어주시고요. 반대로 돌려줄데도 한번 더 꺾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발 찰 때 있죠? 그 때 이렇게 두 번 차는 박자에 맞춰서 내 쪽으로 이렇게 팔을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찬고서 벌릴 때 두 번 하고 또 이렇게 밟을 시선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작이 바쁘긴 한데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이니까 그래서 손을 먼저 해보면요. 1 & 2 & 3 & 4 &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랑 아래랑 합쳐보면요. 우리 4 & 1 & 2 & 3 & 4 &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팔을 쳐보는 다음에 이번엔 왼쪽을 볼 건데 왼쪽을 보면서 바로 발을 한 걸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3 & 4 & 하고 있는 다음에 바로 이렇게 왼쪽을 보는데 발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는 몸하고 다리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다리가 먼저 가고 몸이 따라가는 느낌으로 몸이 나중에 가시면 돼요. 다리 먼저 가고 몸이 따라가는 느낌 그래서 1 & 하고 2 & 다리를 머준입니다. 자기 자리에 이동해서 이렇게 포인트 할 거니까 다리는 이게 가요. 그래서 1 & 4 & 1 & 1 & 2 & 3 & 4 & 다리에 이동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은요. 이렇게 1 & 4 & 1 & 1 & 1 & 1 & 1 & 1 & 1 & 2 & 5 & 2 & 5 & sovereignty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N 하고 나서 4N의 포인트로 쭈글쭈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속만 해보면 우리 N 끊어와서요. 1N, 2N, 3N, 4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리 앞에 오면 N, 4N, 1N, 2N, 3N, 4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앞부분 반 카운트 먼저 하면서 연습해볼게요. 자, 카운트 센터만 왼쪽 같이 해볼게요. 4N, 1N, 2N, 3N, 4N, 1N, 2N, 3N, 4N, 1N, 2N, 3N, 4N, 1N, 2N, 3N, 4N 자, 그 다음 부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리 모으고 끝났죠? 그러면 그 모았던 다리를, 오른 다리를 바깥으로 벌려주세요. 그래서 1 한 번 벌린 다음에 N박자의 얘를 이렇게 제자리로 찍어주세요. 근데 여기 아예 놓치말고 앞꿈치로 찍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툭, 다시 바꿉니다. 그리고 N박자의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침까지 앞꿈치로 찍어주세요. 그리고 3, 다시 툭, 다시 펴서 해주세요. 그다음에 N박자의 돌면서 4N 하고 이렇게 오른 다리를 앞으로 가져와줄던데, 4N 끝나고 1N, 2N, 3N, 4N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다음 팔은요. 우리 이렇게 양성은 하고 나서요. 바로 팔짱 끼시면 돼요, 팔짱. 팔짱을 빼서 이렇게 다리를 할 때 팔짱을 띈 채로 만약에 이거 몸만 이렇게 빼는 거 아이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되면 이렇게 아이슬레이션 하듯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더하게 쭉 빼주면 되고요. 그래서 팔짱을 띄고서 바로 1N, 2. 그다음에 N 놓은 다음에 팔짱 끼운 걸 풀면서 귀를 넘기듯이 혹은 머리 쪽으로 넘기는 것도 있어요. 하나 대로 귀나 머리 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살짝 웨이브를 들어가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오른발 넘어 놓은 다음에 팔을 이렇게 오른팔, 왼팔 이렇게 해서 휘저휘저 앞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박자 마운드로 보면 이렇게 4N 끝나고 나서요. 팔짱을 떠서 1N, 2N, 3N, 4N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달리하게 세우면요. 4N 끝나고 1N, 2N, 3N, 4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N 방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끝났죠. 그 리듬을 그대로 안고 왼다를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4N, 1N 이렇게 다운이 원 카운트 세우고 N해야 웨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시 놓고 오른다리를 왼쪽의 왼쪽의 왼쪽멍어가 있고 잘 안들고 가져만 온 멤버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 다음 폰으로 생각하면 드시는게 편해요. 그래서 그냥 호, N 성사 원 앤 투 앤 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원 앤 투 앤 오로 나서 이 들었던 다리를 이 네 왼 다리보다 더 왼쪽으로 가게 살짝 앞에 대각선이죠. 이렇게 다 주십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원 앤 투 앤 쓰리에 딱 짚어주시고 앤에 돌아서 그러면 오른내려 살짝 뒤에 있죠. 이거를 바꾸면서 포 앤 이렇게 다리를 올려주십니다. 다리만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포 앤 하고 나서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발을 맞춰서 손을 보면요. 원 앤 투 앤 하는 거에 맞춰서 왼손은 이렇게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고요. 제가 오른손으로 원 투 쓰리 포 하고 이렇게 썰어줄 건데 여기 가사가 아마 내 춤은 칼, 칼이라고 해서 이런 거 칼로 써는 느낌을 향상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뭐 도마하다가 생각하시고 칼로 이렇게 썬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 앤 투 앤 하고 네 번을 이렇게 면으로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 이렇게 쓰리하고 싶을 때 손을 쫙 뻗다가 바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쓰리 이렇게 발을 치면서 쓰리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는 동안 손을 잘 풀 다음에 여기 발 이렇게 벌릴 때 손을 아까처럼 이렇게 왼손으로 그려주시고요. 오른손을 이번에는 내 왼손 밑에다 두시고요. 양손을 교차로 원 투 두 번 갖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만 들어보면요. 쓰리 포 끝나고 올라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리랑 같이 오면요. 우리 여기서 포 앤 끝나고 바로 원 앤 투 앤 포 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 다리 여기서 보면 우리 이렇게 포 앤 끝났죠. 이거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원 앤 포 앤 원 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살짝 이렇게 요거를 다리를 벌리느라고 앉아있죠. 요 앉아있는 거를 피면서 앤 하면서 이쪽으로 갈 거 같아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원 앤 투 앤 하고 이렇게 다리를 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걸어오시고 오른다리를 내려놓으면서 쓰리 앤 포 앤 든 다음에 원에 내쉬면 돼요. 다리만 천천히 보면요. 포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이렇게 이렇게 바로 앤 넣으시면 안되고 끌어서 원 손입니다. 자 그다음에 손은 우리 여기서 포 앤 한 다음에 원을 할 때 왼손은 이렇게 피면서 앞에 손가락으로 찍어주시고요.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포 앤 원 하고 앤 투 앤 박자에 손을 갖고 와서 살짝 쳐줄 거예요. 그리고 3에 더 세게 두 번 이렇게 쳐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앤 쓰리하고 앤 포 앤 모 이렇게 발 찍을 때 손을 이렇게 왼손은. 어깨 높이에 오른손은 살짝 이렇게 허리 쪽에 내려놓으시고 앤 포 앤 이렇게 탑을 하나 놓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센터 앤 원은 이렇게 앞을 가리기도 하니까 고거는 시작을 맞게 끌어서 하시고요. 그래서 앤, 토, 앤, 원 더 자연스럽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손만 다시 천천히 이어 해보면요. 포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이렇게. 혹은 센터 명고라고 하면 포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손동작 하면서 다리랑 같이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어 해볼게요. 앞에서 포 앤 끝나고,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마무리는 간단해서 손하고 바로 같이 설명 드릴게요. 앤, 포, 앤하고 원에 나왔죠? 그 다음 아까 여기 갈 때도 원, 앤, 투 했던 것처럼 여기도 앤, 포, 앤, 원, 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투에는 이렇게 삭, 아예 무릎 앉으시면 돼요. 앉히면서 손을 바깥에 쓱 건져 올리는 느낌으로. 그래서 건져 올린 다음에 이동해서 다시 따라라 따라라 따라로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파트만 다시 한번 해보면요. 앤, 포,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하고 마무리. 반대로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도 한번 복습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앤, ONE, AND, TWO, AN, THREE, AN, FOUR, AN, ONE, AND, TWO, AN, FOUR, AN, FOUR, AN, FOUR, AN 감사합니다.